한동안 침체돼 있던 뷰티업계 IPO가 다시금 활기를 띠는 모습입니다. 마녀공장이 그 시작을 알렸는데요. 증시에 성공적으로 입성할 수 있을지, 상장 이후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심영주 기자입니다. 기능성 화장품 기업 마녀공장이 오늘까지 수요 예측을 진행합니다. 회사는 다음 달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다는 계획인데, 증시 입성은 무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상장 후 주가가 어떤 흐름을 보일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현재 뷰티업종 상장 기업들의 주가는 엇갈리는 상황. 올해 들어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 등 대형주들의 주가는 하락했고, 클리오와 애경산업 등 중소형주들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들 주가의 향방을 가른 건 중국 시장입니다. 매출에서 중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업체들은 기대만큼의 리오프닝 효과를 얻지 못하면서 실적과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여기에 한중관계 악화에 따른 우려도 반영됐습니다. 반면 중국 의존도가 크지 않은 기업들은 호실적을 기록하며 주가도 올랐습니다. 이런 점에서 마녀공장에 대한 시장평가는 긍정적입니다. 마녀공장 매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0%가량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매출 첫 76%가 일본 시장에 집중돼 있고, 대표 제품 3가지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56%로 높은 편이란 점은 위험요소입니다. 이에 대해 마녀공장 측은 현재 매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낮은 만큼, 중국을 비롯해 미국과 유럽 등으로도 진출할 예정이며, 제품 라인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화장품 업계에서는 중국 시장을 과거의 시장을 보고 있지만, 저희 마녀공장은 미래 시장을 보고 점점 개척해 나오고 있고요. 그 외에 미국이라든지, 인도, 중동, 동남아시아 지역에도 활발히 진출하고 있으면, 새로운 제품 라인업이라든지 신규 제품 개발을 통해서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스테디셀러를 창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APR과 버드뷰 등도 잇따라 상장 준비에 나서면서 마녀공장이 뷰티업계 상장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데일리TV 심영주입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